사연아 허리에서 먹자 안 차가워 안 차가워 스토커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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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원래는 덕불볼쌀 덕붕불볼쌀 덕붕불볼쌀 어서 오케이 기민아 빨리 먹어봐요 어이가 없네 성남이 나올 때 사고 났어 저희 트럭이랑 저희 트럭이랑 우리 아홍에서 야 우리 막 지어야 돼 편집자님이야 야호 나 그것도 갖고 왔어 타기 인호하기 너 왜 가져왔어? 저 다같이 사연 찍고 몇 개씩 몇 장 뽑으려고 진짜 나만 뺏을 수 있겠네 저 얘는 한 마리 해야지 따봉 얼굴 나오는 거 싫어하면서 오 야 이거 스토커잖아 들을껍니? 깜짝이야 안 하지 뭐 하지 출발 출발 오 야 네 다들 즐거운 분위기를 한 마디씩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스토커즈입니다 달란트에 도착을 했어요 와 미쳤다 30대의 아저씨들이었습니다 30대의 아저씨들이었습니다 우와 아빠의 도착 뭐지? 와 와 와 도착했습니다 예 와 와 야 이건 근데 비가 와 와 저희는 오늘 목표가 수영장을 가고 저런데? 지금 저런데?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술도 마시고 아 어떻게 쓸 거야 지금 둘이 아 그러게 우리 쭌디터가 엄청난 코리아 털래 이렇게 걸어 으아아아 이어 초 예반너 있어? 막 잠자는데 진짜 고용한 데서 자야된다 당연히 야 나도 나도 조용한 거 좋아지 근데 나 백셋톤 정도면 괜찮아 나 백셋톤이야 이어 우리 둘도 어떻게 잘해? 제이처럼 행동하지 못해 피처럼 행동해 아 진짜 됐어 나 진짜! 피처매드에서 오늘 늦었잖아! 아니.. 사고가 났다니까? 4천에서 3천으로 줄어드는데 2천으로 줄어드는데 2천으로 줄어들고 한 차가 다 쌓았다니까? 한 번 막혔다니까? 어디가! 어디가! 초록색이었는데! 아아악! 그러면 이제 그럼 수영복을 갈아입고자! 입으러 가시죠! 뭐야? 가만히 입고 간다고! 아나야 빨리 써봐! 수영장 다 해볼게요! 빠이! 빠이!! 자, 봐봐! 하이! 매니 매니장님? 아. 안 차가워! 안 차가워! 누나 으하하하 오! 전기 다 났어? 응, 봤어! 안녕하세요 지금은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고객님 저녁 어떤 거 먹죠? 저희요 오늘 숯불 닭갈비 먹으러 가고 있어요 숯불 닭갈비 먹으러 가고 있어요 이거 먹으러 가고 있어요 닭갈비 먹으러 가고 있어요 뭔가 독특 맛이 안 나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? 언니 이거 한 번은 안 뺄 거 같은데? 씬 맛 without no attention 먹ğa cast 난다 나서도 맛있어 먹는 맛은 계속 맛있습니다 ite Jed 왜 그렇게 맛없던데? 갑니다 갑니다 맛있어 뭐야 끝이야? 응 기름맛 나 영상이야 오빠 그 상태로 저기 가서 서 있으면 될 거 같아 제일 무서워 지금 시간 156분 저희는 헬스를 하러 갑니다 Stern 오 그냥 미쳤어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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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하이 사이밍 기숙거 아니 사이밍 이재 아니 몇 개 여러분 나는 자요 바이바이 보조 취하세요 형준이 눈치 아니 날씨 왜 이러냐고 진짜 어제 이래서 술 마셨어 어제 저기서 술 마셨어 여봐 아 이쁘게 나온다 뭔지 알아? 아니 아 이쁘게 나온다 아 이쁘게 나온다 아 이쁘게 나온다 아 이쁘게 나온다 오 야 이거 가자 가자 형 물 하다 뛰어나 뛰어 죽인다 오빠 오빠 빨리 안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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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기장님 어땠어요? 먹고 자 오늘 날씨가 아주 좋아했지 흐흐흐 아 날씨가 안 떨어졌다 아 날씨가 안 떨어졌다 오늘 같은 날이었어 얼마나 좋아 맞는 말씀 내일의 결론 날씨 올 때 다시 오자 날씨 올 때 다시 오자고? 날씨 올 때 다시 오자고? 오케이 아니 날씨 미쳤나봐 체크아웃하니까 이래 오늘 날씨였어도 더 좋았을까? 더 어쩔 것 같은데? 근데 수영장에 약간 안 나왔을까? 수영장에 안 나왔어 수영장에서 드디어 들어왔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나름 예뻐 보이는 장면이지만 현실은 고통받고 있는 장면인데 아 정수리 개 뜨거 재밌었어 엔딩신이었어? 다음에 또 하자 엔딩신이었어 이거? 안녕